안녕하세요. 석구입니다. 오늘은 제가 흥미로운 소식을 한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2024년 겨울남쇼에서 발표된 마틴의 신모델 GPC 인셉션 모델을 소개해드리기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GPC 인셉션 이 모델에 대해서 흥미로운 포인트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마틴에서 흔하지 않은 컷어웨이가 된 GP 바디로 만들어졌다는 점 그리고 거기에 에라이벡스의 앤섬 피거까지 기본으로 달려서 나온다는 점이었습니다. 컷어웨이가 되어 있는 GP 바디의 기타는 굉장히 대중적인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레드넛 바디보다 조금 더 작은 데다가 컷어웨이로 인해 하이 포지션까지 연주할 수 있는 폭이 넓어서 많은 분들에게 호불호가 없는 바디 형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어쿠스틱한 사운드를 아주 잘 표현해주는 앤섬 픽업이 달려있으니까 활용도가 매우 높고 마틴이 제작한 기타라는 점만으로도 사운드의 만족도도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사운드하고도 연관이 있는데요. 상판은 유러피언 스프루스, 칡판 메이플, 후판은 메이플과 블랙 월넛을 사용한 쓰리피스로 제작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시간이 갈수록 기타에 주로 사용되었던 목재들이 굉장히 귀해지고 있습니다.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이죠. 그래서 이번 GPC 인세션 모델에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지속 가능성이었는데요. 메이플은 수백 년 동안 바이올린 제작에도 사용된 검증된 목재라고 할 수 있는데 다행인 건 지금도 앞으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는 목재라는 것입니다. 이 블랙 월넛 목재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편이고요. 이러한 이유로 GPC 인셉션 이 기타 자체가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리가 좋지 않은 기타를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메이플 목재로 밝고 선명한 음색을 살리면서 후판 가운데는 저음의 반응성이 좋은 블랙 월넛을 사용해서 자칫 거칠어질 수 있는 사운드의 밸런스를 훌륭하게 잡아주어서 사운드의 퀄리티는 높이고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모델을 탄생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목재 조합만으로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마틴에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모델에 특별한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바로 Skeletonized X-Brace와 Sonic Channeling이라는 기술입니다. Skeletonized X-Brace라는 건 이제 쉽게 표현하면 브레이스에 육각형의 구멍을 내서 제작한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브레이스에 구멍을 뚫어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바디의 무게를 30% 정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효과가 바로 Sustain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죠. 하지만 아이러니한 건 이 Sustain이 늘면 울림이 죽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울림을 그냥 늘리자면 Sustain이 죽을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스에 구멍 뚫는 것 외에도 브레이스 주변으로 Sonic Channeling 작업, 즉 음각으로 판에 소폭, 판에 이어서 울림을 더 강하게 해서 사운드의 밸런스를 잡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목재 조합과 또 거기에 맞는 기술을 적용해서 만들어진 기타가 바로 GPC Inception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연구개발팀에서 사운드를 체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타의 내구도도 함께 테스트를 해봤는데 역시 내구도에도 크게 문제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모델의 이름은 GPC Inception. Inception이라는 뜻이 이제 시작하다, 개시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물가 상승 뿐만 아니라 점점 기타를 제작해야 될 그 목재 수급조차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에서 마틴은 소비자를 위해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의미. 더 나아가서 지속 가능한 일들을 새로 시작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이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마틴에서 나왔던 기타들과는 정말 다른 느낌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빨리 국내에 입고되어서 실제로 소리도 들어보고 싶은 그러한 기타였습니다. 국내에 입고되는 대로 통기타 이야기에서 빨리 리뷰를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